월 월 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게임 하나 골랐어요 일단 제목부터 마음에 드죠 앗 화면이 다르구나 이 게임 아시는 분 계세요? 이 게임 아시는 분? 아는 분 계세요? 이 게임? 야 내 게임 찾다가 깜짝 놀랐잖아 이걸 보고 아시는 분 계세요? 전 이거보고 너무 반가운데 나만 반가워구요 이 게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오랜만이라서 한거야 오랜만이라서 아니 옛날 게임 주제에 불금이 왜 이렇게 쌈박해 아 이런 게임이야 어렸을 때 이런 게임 아니냐구요 아 어릴때부터 좀 이 게임 제목부터 마음에 드지 않아요? 딱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아 뭐야 이게 어 각도적인 겁나게 어이구 죄송해요 빡친게 아 여주인공 이름이 참 마음에 드는데 아 그냥 벨트 잡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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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임 하면서 내가 세이브를 해야 돼? 한번 하자 오른쪽에 뭐가 있는거야? 끝이야? 뭐 저 밑에 뭐가 있었을까? 궁금해하지만 하자 분명히 재미없을거야 쉭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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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Moore 뭘 하는거야? 웬집을 함부로 건드리면 되지 Assistant 영화 잡고싶다 왠지 왜 추를 것 같아 이거 발음 중이네 발음이 너무 차지다 이 게임 목적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행하는 것 같은데 3번 순서대로 까볼게요 안 망가세요 안 망가세요 오쒸 완전히 지리고 아이고 가보지 마세요 아 이런 게임은 지질 끌면 안 돼요 눈에 보인 대로 핵맨이요 적들이 이상해 왜 나오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게임은 매일 하면 돼 이런 게임은 매일 하면 돼 칼이 적중룰이 있지 왜 맞아 왜 잘생겼어 이제 그냥 계속 여행하는 게임 같아요. 솔직히 저도 이거 어릴 때 한번 해보고 했지만 그때도 몰랐어요. 그냥 하고 있네요. 이 게임 처음 보세요? 저도 다시 해봤을 줄 알았네.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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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이 오셨네. 아 우리 이분 오셨네 오랜만에. 다들 이분 오셨으니까 훈련소 다녀오셨거든요. 고생했다는 뜻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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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치킨 먹을 할애가 지금 치킨을 안먹고 벙을 주고 있어. 아 저사람 훈련소 간거 아니야 난 보통 호텔 간줄 알았네 아니 이승놈의 훈련소가 샤워를 했는데 거품이 나와 잠깐만 나 이거 왜 아 맞다 이기 때문에 어서와 나 이 게임 아는 분 없어요? 나도 그것도 한 번씩 보신게임 줄 알았네 나만 실렸구만 아니 그거는 누워서 쉬는거는 원래 5주차 되면은 원래 다 쉬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나서 자리가 됐는데 피터질을 가지고 원래 그래 그거는 못나가 아우씨 왜이래 근데 이 여자가 왜 그렇다 어릴 때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렇네요 게임 할 맛이 나네 그때를 몰랐는데 정말로 몰랐을까 이 기잉 안 발음이 근데 좀 이런 게임 가끔 시켜야지 얘 올라가는 폼이 이케 이쁘구만 그 그런 사람이면 이 게임 제목 보면은 무슨 의미도 이 게임 제목 보면은 별특복이 없죠 취향이 좀 그렇다보니까 아 모르는 게임이야? 아 나 그때서라는 말이 아닌데 이거 내가 몇 셔프였지? 이거 이름이야? 아니 이 게임 이름만 봐서 설레지 않아요? 질인데? 게임 이름이 질이에요 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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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볼석인가? 대이브는 다른 사람 없는데 이 게임 아는 분들은 아시네 질 질 질 질 히 네 질 질 질 질 질 질 여자가 힘이 좋구만 요즘 비슷하긴 해요 데이브도 데이브도 있긴 있어요 나 좀 괴롭히던데 안걸려줬어 오랜만에다가 이거 보너스가 아마 안가도 될텐데 처음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시끄러워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가슴 아래 미셰드탈 점프리 다시 한번 들어 게임은 금방 끝나요 술파티 술파티요? 뭐했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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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보면 인이어트 앞에 이 친구야 훈련했어요 죽을까 훈련했어요 훈련했어요 죽을까 맞다 이 친구야 사라진 왜 그리 아 거꾸도 없어. 지하철을 끌어. 안 탄다. 아 이거 게임 오래 하면 안 되겠다. 아니, 진짜 얼마나 시작한지. 어? 뭐지? 아 이구나. 아니, 이 게임 시작한 지 지금 10분만간. 아니,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. 천천히 한 것 같다. 여기 봐요. 술로부 제대지 말고. 솔직히 내가 저번에 부모님이었으면 강제로 돈을 쳐서라도 제 입대시겠다. 아, 말세다 말세. 아, 버스가 이거였구나. 아, 그래서 내가 못했구나. 피닉스 뮤즈. 피닉스 뮤즈. 피닉스 뮤즈. 하하하하. 말세, 말세. 진짜. 노래. 앞에 꽃이 다 간대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영어로 말해서 이게 무엇말인지 모르잖아. 어어. 눈빛. 아, 그래. 왜 안쏴. 여로. 어, 왜 저렇게 가지? 게임은 뭐 별거 없죠 그냥 반가운 사람들 발음이 중요하네요 발음이 중요하네요 발음이 중요하네요 다행히 보지 나름의 짱구를 굴리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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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ぐ haben 많아 나름 공 MAY 주렀하는iox 나름의 짱구를 굴ення Holanda 나름 dun이 어떤 일 thank you 나름의 짱구들을 훈련하는 음 이게 빡충이 아니라 뭐야 오 왜 탑 거 같아 뭐 진짜 뭐야 오 막혔어 이 게임 뭐야 막혔어 왜 막혀? 왜 막혀? 뭐지? 아니 왜 막혀? 버그인가? 버그네 이거?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하나 나왔네 아 이거는 할래 이럴거야 자꾸? 아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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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실적이다 이러면 모습이 이 스테이지만 해도 되긴 해요 이 스테이지만 이 스테이지만 이러면 이 스테이니 이러면 아아 아 되게 갈게 많네 이상하네 어제 밤인가 그저께 밤인가 이거한테 이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 이렇게 세요 타감이 있다 타닥타닥타닥 타닥타닥 타닥타닥 아 미친농 아 쫄았어 차가운 pozw 차라리 줌을 할까라 그랬어요 그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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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무해. 오랜만에 했지만. 여기까지. 이거 또 해야 될까, 이걸.